10편 137편 파빌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보아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잃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여호와여 에돔 사람들이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하고 그들은 소리질렀습니다. 그 기초까지도 완전히 헐어버려라 하고 외쳤습니다. 오 멸망당할 딸 바벨론이여 내게 되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네가 우리에게 한 것에 대해 되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의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그들을 바위에 내리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